음악 어서오세요. 해나읍에 위치하고 있는 기사식당 국회입니다. 92년도에 애기 아빠가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생활 연기가 안됐어요.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 회사 군대식당을 그때부터 한 12년 하고 해나 몸부로 나와서 입에서 계속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매장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고 남녀노소 아무나 시간 제한 없이 혼자라도 가볍게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. 음식 만들 때마다 항상 손님한테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항상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대접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계속 영유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몇 년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제 마음속에는 처음처럼 그 마음을 새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모든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사하고 그때부터 고객이 지금까지 계속 단골로 다니신 거 보면 그런 거에서 참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. 코로나에서 빨리 극복해가지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들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.